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금일은 10월 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32670입니다. 두산인프라코가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산그룹에서 해상풍력 날개가 파손됐다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럴만도 한게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최대의 화두는 매각이죠. 지금 어떤 기업에서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인수를 할 것인지, 인수를 얼마에 할 것인지 일단 인수가격이 좀 결정이 되게 되면은 협상을 통해서 일단 인수가격을 결정을 하겠죠. 일단 그리고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 이 기업의 가치가 재부각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9월 28일에 예비입찰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찰실험 매물이 좀 나와줬어요. 이때 예비입찰이 좀 지나가고 예비입찰이 완료가 되고 나서 오히려 찰실험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찰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세 곳이랑 지금 현대와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서 두산인프라코어에 의향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사업 부분에서의 그런 두산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폐쇄로 하면은 우리가 감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만큼 그것도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매각이 좀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입찰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산에서 자기들이 감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찰이 성공을 일단 했습니다. 예비입찰에서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차우선, 최우선 협상자와 차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차우선, 최우선 협상자와 함께 일단 얼마의 매각을 할지, 인수를 할지 가약 결정을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조 정도 금액에서 책정이 될 것 같은데 지분이 한 30에서 40% 사이에 있는 그런 지분인데 1조가량이 된다면 100%라고 하면 2.5조에서 3조 정도가 적당한 거 아닌가 물론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입니다. 자 그렇게 기업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고가 되면은 시가총액 자체가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문제는 현대에서 두산인프라코를 인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지금 두산인프라코가 한 45%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가 한 25% 정도를 한다면 국내 점유율이 70% 그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기업을 합병을 할 수 있게 승인을 해줄 것인가? 거의 독과점인데 시장의 가격을 해칠 수 있는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논리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독과점 형태를 승인을 해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현대건설기계와 같이 합병을 하면은 좋습니다 시너지가 날 거기 때문에 국내 점유율에 독과점을 하면은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을 해도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게 되고 수익성이 개선이 되잖아요 독과점이 되면은 좋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독과점을 할 수 있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만히 둘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의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자 이 보면은 자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주사님 프라코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건설기계 점유율을 70%에 육박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굴삭기 가격이 오를 가능성 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는 뭐 입찰이 돼서 현대중공업에서 입찰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뭐 승인을 해줄까? 뭐 그런 부분에서도 먼저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지난해 1998년에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할 때 별개 체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었죠 여기에서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던 이유가 별개 체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 점유율은 70%에 달하는데 국내 점유율을 보면은 과반이 넘죠 압도적인 40% 정확하게는 45%도 될 겁니다 그리고 25% 현대건설기계가 25% 볼보가 한 2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70%가 됩니다 70%가 되는데 여기에서 볼보는 볼보가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볼보가 한 5.2% 글로벌 시장에서 건설기계 시장에서 볼보가 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인프라코어가 글로벌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3.7% 현대건설기계는 1.5%죠 얘네를 합병을 시켜야 볼보를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비등비등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현대중공업이 현대조선해양을 합병을 했죠 인수합병을 했죠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의 글로벌적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합을 승인해준 그런 상황도 지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도 이거는 별개 체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던 그런 전례가 있었죠 국내 점유율은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70%에 달하겠지만 글로벌적으로는 5% 좀 넘기 때문에 볼보를 볼보가 지금 5.2%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5위입니다 세계 5위 그래서 이 세계 5위 기업인 볼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내의 건설기계 시장을 조금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높다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으면서 금일 시장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두산그룹이 지금 두산퓨어셀 지분을 블록딜을 하고 현대중공업에 두산퓨어셀 지분을 양도하는 금액이 없어서 그런 이슈들이 좀 있긴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는 매각 대상 기업에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모회사가 두산이긴 하지만 지주가 두산이긴 하지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주가 상승은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반영을 시킬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 부분에 링크가 나오게 되시는데 이 AP투자연구소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깜빡깜빡거리시는 라이브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쭉 내려오시다 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무료로 수익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25일 게시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장전부터 시작해서 국내외 시왕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9시부터는 자 현재시간 9시 원풍물살 현재가 2,900원 기준가로 매수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985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에 KPM테크 현재가 6,900원에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 7,100원 손절가 6,6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에 제이시션 시스템이 현재가 8,750원 기준가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 9,010원 손절가 8,450원으로 대응하라고 세 종목 추천 드렸다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5분에 KPM테크 최고가 7,46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관련 움직임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풍물산도 1차 목표가 3,015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제이시션 시스템도 1차 목표가 돌파를 했다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어 수익을 좀 드렸죠 저희가 무료 종목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은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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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